네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주님들 ls 머트리얼즈 오늘 좀 빠르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10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 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5월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요즘 날씨도 진짜로 좀 덥고 습하고 슬슬 진짜 여름이 다가온다는 게 저는 좀 실감이 나네요 자 이럴 때일수록 주식이라도 제가 다른 건 못해드려도 주식이라도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꼭 수익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주님들 제가 미리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우리끼리의 의리에요 의리 그리고 댓글로 차석필 파이팅 하고 써주시면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주님들이 정말로 이 파이팅 댓글 많이 써주시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바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ls 머트리얼즈 역시나 이번 상승에서도 굉장히 수급을 굉장히 잘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동안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지지 라인 절대로 뚫리지 않을 것이다 많은 매수세와 어마무시한 매물대가 현재 존재하고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큰 하락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ls 머트리얼즈 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ls 머트리얼즈 일단 굉장히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해주는 그러한 기업이다 2021년 이후로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이 재무제표 재무제표만 하더라도 아주 긍정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 현재 너무나 가격이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산업군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 섹터에 속해 있고 엄청난 잠재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2차전지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속해 있다 ls 머트리얼즈의 핵심 사업 분야이니 전기차 관련 소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ls 머트리얼즈 좋은 기사가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좋은 데이터 소식인데 50대 인간이 가장 돈이 많을 시기인 이 50대의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ls 머트리얼즈 주식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왜? 이미 엄청난 테마에 속해 있고 그리고 잠재력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50대의 관심도가 높아진 우리 주식들은 굉장히 큰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곤 했죠 이번에도 ls 머트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수급도 잘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정기주총이 또 19분 만에 끝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한번 있었죠 ls 머트리얼즈 회사 경영진은 굉장히 큰 사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굉장히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고 사실상 대놓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ls 머트리얼즈를 매수하지 않는 것은 기회를 떠먹여줘도 뱉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방 산업의 수요 증가가 ls 머트리얼즈의 성장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유익한 정보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차석필 파이팅 하고 한번씩 남겨주시면 정말로 큰 제게 제게는 정말로 큰 도움 그리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ls 머트리얼즈는 제가 주주님들에게 지지라인을 뚫고 하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꾸준히 드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아주 든든한 매수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매물대가 정말로 두터운 구간이 맞지만 무엇보다 이 연기금이 23,350원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꾸준히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연기금 어떻습니까? 올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현재도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 매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상 국가에서 움직이는 자금이기 때문에 연기금을 따라가는 이 투자는 손실을 보이가 매우 매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연기금이 23,000원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 우리 이번에 민테크, 민테크라는 기업이 굉장히 ls 머트리얼즈랑 깊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민테크가 상장을 하면서 같이 수익구간 한번 분명히 줄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가 다음 수익구간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있었죠 제가 이 29,000원에서 30,000원 선에서 1차 수익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ls 머트리얼즈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이 기업의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ls 머트리얼즈가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개발을 국내 최초로 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0.1초 안에 메가와트급 전력을 공급해주는 대규모 전력 설비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 그리고 세계에서도 무려 세 번째 독일과 중국에 이어서 무려 세 번째로 우리 ls 머트리얼즈가 해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신재성 에너지 발전 규모가 커지면서 메가와트급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독일과 유럽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전력만 도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ai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대규모 전력 시스템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 이 전력 변화 관련주로 위주로 섹터 수급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 무조건 나중에 좋은 수급 보여줄 것이다 좋은 상승 무조건 보여줄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ai 확대로 인해서 전기와 변화기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무조건 수요가 엄청나게 있다 게다가 지금 한미 FTA 무관세 적용이 돼서 가격적으로도 엄청나게 우리 LS 머트리얼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상승 국면이 다시 제대로 나와줄 것이라고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LS 머트리얼즈도 그리고 다른 여타 주식들 HLB나 아니면 신성 델타테크 같은 주식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이런 매숨에도 시점 좀 알려준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은데 제가 그런 놈들 진짜로 그냥 꼴베이스라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받아가에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문자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벌써 15% 이상 수익을 좀 보고 계실 텐데 아직도 늦지 않아서요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번에도 굉장히 큰 상승 기회 반드시가 알려드릴 겁니다 아직도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진짜로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보내드릴게요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LS LS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주주님들 좋은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물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보통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제가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문자 한 도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좀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상승 시기와 하락 시기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유튜브로도 정말 많이 알려드리고 문자로도 정말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 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HLB 주식이 20%가 넘는 폭락하는 날 아침에 고점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죠 매도 폭탄 물량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대응! 대응하셔야 한다고 반드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폭락 시작했었고 자 그리고 신성달타테크도 제가 알려드렸죠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신성달타테크 주식도 3월 4일 전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주주님들이 감사 인사도 남겨주셨고 근거까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성델타테크 주가가 3월 4일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무려 50%가 넘는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주주님들 이번에 손실 회피하시고 굉장히 좋은 수익 보셨을 겁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이번에는 이 LS머트률즈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LS머트률즈 주주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 테마주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서 앞으로도 상승 시기는 더 많이 나와줄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 타이밍 빠르게 다시 잡아드려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런 시점들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수급을 정확하게 받아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LS LS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얻어가시길 바래요 제가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는 문자라는 토식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좀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도움되고 있다면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차석필 화이팅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이번에 LS 머트리얼즈 굉장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국내 2차전지 사업에 1조 2천억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나섰어요 울트라 커페스터도 아주 전형적인 이 2차전지 사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번에도 민테크와 LS 머트리얼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민테크가 울트라 커페스터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LS 머트리얼즈랑 업무 제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꾸준히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이 구자한 회장의 마인드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LS 머트리얼즈의 구자한 회장이 2년 연속으로 인터베토리에 참관을 하면서 꾸준히 사업을 잘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절대로 이러한 주식에서 이렇게 좋은 주식에서 손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깝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이벤트 매집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집주는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이 HLB 같은 요즘 시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닥에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